출근 모델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마로 스튜디오 신입작가 마신작. 오늘도 출근했다. 여기 퍼즐로 자고 있는 사람은 토끼님이다. 토끼님. 프라이드 향기가 너무 좋아. 우리 토끼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나. 후후 귀여워. 토끼님. 일어나세요. 자 버렸네. 빅제이께 여쭤볼 거 있는데. 지금 몇 시에요? 지금 아침 10시가 다 돼가요. 왜? 저기 퍼즐로 자고 있는 사람은? 빅제이님. 뭐지? 주무시는 건가? 빅제이님. 빅제이님. 어? 어? 뭐지? 죽어버린 건가? 어... 가망이 없는데? 그럼 아쉬운대로 귤님이라도? 귤님. 엥? 귤님도 회사에서 주무신 건가? 귤님. 귤님도 회사에서 주무신 건가? 귤님 10시에요. 네? 뭐라고요? 바래왔던 그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이 사람 완전... 이 쿠션 때문인 건가 봐. 꿈결에 스친 멜로디. 꿈결에 스친 멜로디. 6월 27일 마침내 샤이닉스타 쿠션 판매 캐시. 멜로디와 프라이데이를 내 가슴에 품고 잠들 수 있는 기회. 꿈결에 스친 멜로디를 놓치지 마세요. 한정 판매. 시작부터 품절인박?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어휴 또 잠들어버렸네요. 이 프라이데이 쿠션만 안고 있으면 어찌나 잠이 쏟아지는지. 하아... 그래서 또 야근해야겠네요. 그래도 프라이데이와 함께니까요. 하아... 나도 모르게 그만 멜로디와 함께 있다. 현실에 앉는 이 세상의 그런 평. 제가 지인공인 다큐를 찍는다고 하셔서 조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는 초반에만 잠깐 나오고 정말 어려워요. 이건 갑자기 저기... 초회' origina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